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캠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인데 다음주 준비를 위한 전략 제시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분석 한번 해보는 방송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레이언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자면 다우존스 0.28% 상승 나스닥 0.48% 상승 반도체 이수 0.14% 상승 유럽 독일은 1.04% 상승 마감 미국 유럽 상당히 제법 양호하게 마감한 그런 전일이었구요. 그에 비하면 아시아권은 좀 조정받았습니다. 중국 상해는 0.60% 하락 니케인은 0.29% 하락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재빠르게 돌아왔어요.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테고 지금 이슈는 G20 그죠? 28일 29일 아 지금 했구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과연 트윗으로 그렇게 날렸습니다. DMZ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 트윗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G20에서 만났을 때는 엄지손가락 탁 치켜들면서 봤냐고. 아 맞다. 그런 서로 잘해보자 라는 사인도 주고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과연 저는 지금 뉴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한 2분 정도밖에 만약에 만난다 하더라도 만날 수 없으나 정말 전세계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성합니다. 좀 우컥하기도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 그죠? 하고서 두 정상이 서로 영토 쪽으로 왔다갔다 한번 하고 그죠? 만난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남북 미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거기서 포토타임 한번 가진다면 우리 경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남북 경력 대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쁠 거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한 추측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깜짝 쇼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개그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뉴스가 쫙 나을 거 아닙니까? 대선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좋은 세계에서 그거 아마 일면에 장식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아마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거 상당히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일단 김정은의 발표는 없고요. 고위 당직자라 해야 됩니까? 당직자는 당이잖아. 어쨌든 고위관리의 최선입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통보가 간지가 20시간 이내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 맞춰서 올려면요. 예전에도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 의전이라든지 경호 문제를 해결하고 만난 적도 있으니까 기대해 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접고요. 아침에 우리 딸이랑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린 마음이니까 주식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자신은 통일이 된 걸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제가 토의를 좀 했어요. 첫 번째, 북한이 싫대요. 두 번째, 북한하고 통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사니까 원조도 해주고 하면 힘들어지지 않느냐라는 정도까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게 나가면 정치적인 성향이 되니까 좀 왜곡되어 있고 예전에 통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욕만 앞세워서 일부러 갈등 조정한 것도 있다. 그래서 북한은 적이 아니다. 이제 한민족이고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북한에 원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득 손해보는 거 아니다. 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준 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신용도를 매기는데 남북과는 분단되어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빚도 많은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남북과 싸우고 하면 더 나가도 나가니까 계산으로 따져봐도 손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잘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 유교회를 겪고 분단되어 있는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 만나서 울고 헤어질 때 하는 거 못 봤냐? 우리 일 아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일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통일을 기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한번 분석해보자면 일단 월말 그리고 반기말 드레싱입니까?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막판에 더 땡기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후폭풍이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왜? 기관은 매도를 했으니까 심한 윈도 드레싱까지 나오진 않았다 생각합니다만 외국인은 조금 강하게 막판까지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아서 나쁘다고 그랬고 이제 6일째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주 정도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과연 이것이 바이오 주들의 완전 폭락으로 인해서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빠진 부분인데 반등이 쉽게 나올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냥 정석적인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졌고 일단 지지권이니까 반등은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권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은 바이오는 배제를 할 거에요. 바이오는 좀 배제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셀트리온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은 휴젤 정도 빼고는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금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께도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다만 코스닥 중에서 5G, 휴대폰 이런 쪽은 아직도 강세 유지되고 있는데 차익 희름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만 잡고 싶었던 1등주 위주로 잡아나가고 싶고 그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 보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인사 한마디 좀 나누면 좋겠죠? 듣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누르고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커뮤니티 있죠? 유튜브에도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텍스트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방송을 한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참 닥터케이가 아직까지 많이 멀었나 봅니다. 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일이 응대하기 힘들 정도로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평양에서 재방송 틀을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막판에 외국인이 매더 때리던 거 조금 땡겨 올렸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윈도우 드레싱 성향이 조금 있어 보이는 매수세가 좀 잡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월요일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뉴스로 전해 들었겠지만 미국, 중국 원만하게 합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 하자 했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성적이 나온 겁니다. 결렬, 휴전, 합의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 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거래하지 말아야 하는 거 풀겠다 까지 뉴스가 나왔으니까 나쁠 거 없어요. 월요일 날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 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여기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이제 상당히 그동안 1년여 동안 1년 더 되죠. 2018년 초부터 해서 쭉 하락하던 추세 이제 돌려내는 7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권역에 6월, 5월, 6월 오면서 혼주를 빼놔서 나가 떨어진 분들 상당히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잘 버텨고 있는 탁2K 팀원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도 맛볼 수 있는 시간 올 가능성 짜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 힘든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누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영원히 잘 갈 수도 없고 영원히 하락할 수도 없어요. 주기가 그게 해필 뭐 10년 주기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에 그거하고 어느 정도 매치 좀 되는 것 같아요. 날짜도 하락 9일 아, 상승 9일 했는데 조정한 4, 5일 받고 다시 9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재상승한다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최고 우리를 옥죄고 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완화될 조짐 보이고 우리나라 개별적인 호재로는 남북관계 크게 악화되기 보다는 그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설을 서로 추구 받으면서 교감을 나누고 있고 대화를 나눌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나쁘기 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 한번 누르자 해도 여동 없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여기까지 딱 다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면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업종 대표주들하고 나머지 테마주들 권력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 하죠. 자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돌파 이후에 눌리목구간 여기 살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쭉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외국인 쌍그림 해소세 애쩍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하고요. 우리나라가 강하게 반등하려면 시총 상위 퍼진하고 있는 IT전기전자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야 돼요. 갈 수도 있고요. 하이닉스는 저항권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난 다음에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 하나 있긴 있던데 그죠?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본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뉴스에 조금 둔감합니다. 저는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요. 안 좋은 소리 나와도 합니다. 뭐 어떻게? 삼성전자차로 여기 올라와 있으면 화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권역을 좀 치렀거든요.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힘들어서 잘못하면 싸도 보복당하고 잘못하면 미국과의 관계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러나 화웨이 제재가 조금 풀릴 예정이니까 악재는 하나 거치겠네요. 거치겠네요.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6세대 랜더플렛시 최초 양산 제가 사는 양산 양산 말고요. 제가 사는 양산 말고요. 대통령하고 같은 데 사는 주민이에요. 대통령 여기 뭐라 해야 됩니까? 집이 양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 때문에 좀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같이 반도체 반등 했다. 그러나 정황권에 있기 때문에 좀 늘려주고 좀 더 시간 가지고 싶다 말씀드리고 SDI 지금 여기가 강하게 가고 늘려주는 지점에서 우리 레이아님이 아주 호기 좋게 들어갔는데 퍼펙트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중국이 자국에 지급하던 자국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제조사들에게 보조금 주던거 중국에 특혜 주는거 없이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2,3등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중에서 LG화학 SDI 아 뭐야 SK 이노베이션 보다는 삼성 SDI 가장 모양 괜찮아요. 여기다 뽑아놨죠. 아직까지 LG화학 멀었고요. SK 이노베이션 밑으로 박박 끼고 있습니다. 아 솔로 그러면 강한 걸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1등 하고 친하시고요. 그게 옆에 얍삼하게 붙으라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 호박씨 가지 말고요. 옆에 가서 뭐가 배울 게 있는가 저는 그런 마인드 갖고 있습니다. 1등 하고 친해요. 저는 정말입니다. 옛날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할 때 댄서들 중에서 1등 하고 친했어요. 팝핀 하는 그런 친구들 그래야만 배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이니까 장도 안 열리니까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 춤추는 사람들 날라디 같죠? 완전 제가 제 편견을 완전 깼습니다. 밖에 안 나가고요. 그 연습실 더운 데서 하루 종일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보이나 이런 게 세계에서 1위거든요. 다 그만큼 노력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되게 놀랬어요. 제가 맥주 한 잔 하러 가자 이러면 아 연습도 할랍니다.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편견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1등 하고 지나십시오. 삼성전기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수급도 좀 쉬운지 않고요. LG전자로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여기 두번 사고 여기를 먹어내면서 수익 내고 잘 나왔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좀 한번 휘청거렸어요. 그러나 밑으로 많이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강성 훨씬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니까 이거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백색 가전쪽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으니깐요. LG디스플레이 바닥을 탈피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상향 완전 전환 못 했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현대차 비교적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고 현대차 만약 여기 밑에 13만 5천 원권 까지 한번 밀릴 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혹시나 밀리면 줍줍줍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1만 9천 원 매수 13만 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전고점 인근 더 이상 올라간 거 없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잘 팔아먹고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기아차도 트레이딩 좀 했고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거 위로 뛰울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G20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한번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매기는 거 우리 좀 유예해달라 우리는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틀만 봐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 정계 회장님들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의 뉘앙스로는 우리 기업에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요구를 한다.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나중에 뉴스 나오면 저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요. 그래서 자동차 나쁘지 않다. 그냥 기관에서 기아차는 계속 사들어온다. 이게 뭐 죽겠어요. 우상량으로 다시 틀어냈는데 올라갑니다. 이거 주춤 하면 다시 사놓으면 단가 낮아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현대모비스 여기서 매수해서 잘 팔아먹고 나왔고 여기 구나 여기 여기 여기네 하도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 여기네 여기 여기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주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딴 건 별로 구요.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대우조선 해양 양호 구요. 기관 애국인 관심 많이 있어요. 삼성중공업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위로 아직까지 세게 못 갔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으니까 하이앗트 호텔에서 미팅 중이죠. 아마 일정이 그런가 봅니다.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미팅 끝나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DMG에 있고 미팅 끝나고 DMG 가서 딱 조인하면 우리는 경롱 가는거지 뭐 하하 경롱 날라가는거죠 그러면 하하 여러분 안 좋을 상황보다 좋을 상황 훨씬 많아요 이거 올라가면 이번에 한번 먹어봅시다 제대로 이번 제대로 찍었거든 그쵸 사 사 주가 계속 주가 하라 그랬어 그쵸 평균단가 근처 내지는 조금 전이 조금 쳐져가지고 그쵸 그랬는데 주감에 술한게 아닙니까 그쵸 평균단가 약간 위 내지는 평균단가 보다 조금 밑에 그쵸 손실은 별로 없을겁니다 그쵸 올라가면 바로바로 먹는거 아닙니까 그쵸 설마 상황가 가겠나 하하 상황가 가죠 상가 가면 진짜 거품 제대로 물겠습니다 야 한 못먹어봤는데 지금 최근에 그쵸 상황가 한방이 못먹어봤어요 우리도 상황가 맞지마란 법 있습니까 상황가 맞지마란 법 있냐구요 그쵸 북한 뭡니까 남북 미 정상에 사진 찍었다면 난리나는 겁니다 상가 저는 솔직히 기대 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주도 잘 돌아선다 그중에 가장 강한 대우조선 해양 들어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여러분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깐요 궁금한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현대건설 아직 좀 멀었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못 돌려냈습니다 지해선 멀었구요 대림산업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15% 잘 가고 던지고 나니까 눌리네 이거 밑으로 푹 쳐지면 10만 5천원 또 이것도 줄거에요 이거 매매가 기똥찬거 아닙니까 눌리목에 사서 목표치 정도에서 팔아먹고 미리 팔아먹어요 어느정도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못만나도 그게 악재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대형호재는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질 생각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정도는 해도 호재에요 호재 왔다 이러면 더 난리나는 거구요 그죠 건설주 제가 지켜보는 것 중에서는 대림건설 가장 좋으니까 조금 내려오면 또 줍줍줍 할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와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이렉트로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자 무슨 소송 하나 걸려있다 7천억짜리인가 그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린다 외국인이 막 사들어온다 일단 나쁘진 않은데 악재 있는 거 안해요 찜찜한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시리님 일찍 시작 안했어요 11시에 딱 맞춰서 했습니다 시리님 지각했지 뭐다 왜 여기 있는 바이오 찜찜한 것들 한가 막 두드려 맞는 것들 여기 왜 자꾸 관심 가지냐구요 그만큼 바이오는 지금 관심 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가 두방 두드려 맞았습니다 셀트리오는 지금 반등 반등 국면에 들어오긴 했어요 셀트리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로 점프합니다 일단 그죠 자 여기서 20만 3천원을 돌파해내면서 하락 추세 벗겨내는 모습이고 여기 지지권 20만원 지지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심하면 안 돼요 뭘 안심하면 안 된다 쳐져버리면 여기처럼 쳐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준을 딱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 뭐 50만원 가네 100만원 가네 웃기지 마라 하시구요 그죠 언제 가는데 도대체 언제 가는데 100만원 50만원 간다고 그러면 여기 밑으로 까지는데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 마라 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20만원 깨고 내려가는지 강하게 반등해서 21만 5천원까지 가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왜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신나게 올려놓은 거 다시 또 휘청휘청 여기처럼 깨지면 반등 넣으다 다시 밀리거든요 그럼 또 시간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반등하면 Very good 이번에 강하게 반등하면 좋은 거예요 왜 기관외국인들은 바이오 놓긴 넣어야 되잖아요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기관외국인들은 큰 자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토폴리오 안에 바이오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셀테리어 나오고 휴제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쳐진다는 것은 그렇죠 또 시장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죠 메리트 있는 권력이다 이런 판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램시마 에서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많이 빠진 빠진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1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테리어 정도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보수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사실은 전일 막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떨벅떨벅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이오 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점수가 하나 깎였고요 G2N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점수 두 개 깎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습니다 모양은 나왔어요 전일 20만 4천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닥터게인은 내일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야기합니다 하루 빨리 괜찮아 보인다고 갈만하다고 휴절일도 그랬습니다 휴절일도 여기서 딱 그랬어요 이거는 오히려 빠져도 적당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이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했는데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못 믿겠으면 이날 방송 보십시오 있어요 하루 전날 방송 보시면 돼요 목요일날 그래서 저도 휴절일 이거 보십시오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 성인이니까 휴절일은 성인들 남성들 음경 확대에도 필러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화장품 쪽으로도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나머지는 답해서 하십시오 볼 거 없어요 나머지 답해서 하십시오 유한양행 정도 3개 괜찮댔어 햇빛 3개만 빨간불 넣어네 틀렸습니까 3개만 바이오 중에서는 3개만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셀트리온 휴절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괜찮긴 한데 조금 달력이 적어서 3번째로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들었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들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시원찮고 이 3개만 괜찮게 본다 딱 그랬어요 그 3개만 올라가네 거의 나머지 올라간 거 있어도 별 거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즈는 당분간 셀트리온 휴절 정도 빼고는 관심 꺼내서 빼시라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조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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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몫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하고는 닥터케이의 전략 내지는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업종군 쪽으로 같이 참고로 많이 하셨다면 수익이 낫지 손실이 없을 겁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왜 강세업종만 쫓아가고 있거든요 5G 휴대폰 자동차 어느 날 갑자기 조선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전에는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관련 그죠 이제는 한타임 앞서서 조정받고 있는 남북 경협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 딱 빨간 양봉 한 번 딱 서면 거품 봅니다 예이야 이러면서 하하하하 아이고 거품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 그런데 그런데 공부 좀 하자는데 공부를 안해요 그죠 그래서 무료방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일주일 더 유예를 했는데 그죠 역시 폭파가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고지했고 왜냐하면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너지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득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얄팍한 놈 아닙니다 2년 넘게 2년 반 동안 무료 무료 방송했고 무료 채팅방 운영하면서 유료방 어디보다 못지않게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려 하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새벽 3시 5시에 댓글 달립니다 그러니 제가 그 시간 안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트 날려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안 주무십니까 그러면 닥터케인이면 안 주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쒸쌰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시너지가 있는 건데 댓글 한번 달아라 공부하고 댓글 한번 달아라 다른 사람 없어요 그죠 4,5명입니다 4,5명 그죠 그러면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폭파였습니다 그래서 폭파였습니다 됐고요 다시 꾸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아닙니다 정말 열정이 보이는 분들 유료방 들어오고 싶은데 회비가 50만원이면 생각하기에는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유료방 하고 싶어도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분은 제가 또 케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은 따로 또 케어 좀 해드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셀트리언하고 휴젤 정도만 관심 가지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현대건설이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남북경협 이슈가 있으면 올라탈 겁니다 올라타고 나면 올라탈 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모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야 그러면 요기서 사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 드시죠 넣으라고 말씀드릴께요 달력도 그렇구요 달력도 그렇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칼매도가 잘 돼 있는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게 있을 겁니다 야 여기 저점 보이고 만약 깨지면 손절해야지 해놓고 손절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홍콩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빌 언덕 있는 그래도 고민 매치를 해봐도 조금 폭락보다는 그래도 한번 기해 주는 우상량 돌려낸 걸 선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이런 데 사면 좋겠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먹으러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상량 우상량 이렇게 우상량 이렇게 우상량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실컷 있는데 말라 우하향 하고 있는 거 합니까 그죠 여기 천지에요 천지 살만한 거 그중에 선별선별 해가지고 한 네다섯 종목 안에 그냥 포트폴리오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배착을 보이는 게 뭐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삼성전기 이거 옛날에 좋았어요 거품 오른 적 있어요 언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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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기간에 막 사도라 보이시죠 이때는 하자고 난리 칩니다 많이 못했어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죠 꺾이기 시작하면 안해요 하자 소리 들어봤습니까 삼성전기 안해요 안해 여기 인근에서 좀 사업하러 좀 했습니다 꼬꾸라지가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개인투자자들이 올라가면 엄청 먹을 거 같거든요 못가요 못가 그래야 박살난 게 뭐다 몇 개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논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박살난 게 몇 개 있다고 이마트 올라간 거 같아요 여기 인근에서 좋아 보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죠 우와 바닥권 예이야 여기서 올라가면 엄청 가겠지 거기 뭘가요 바닥이 개치 지하 몇 층을 뚫었어요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알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각각 못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시장에 각각 받는 건 뭐다 5G 이런 거 각각 받아요 휴대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이런 데 사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 사서 그냥 휘청휘청 하는데도 안 파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그죠 우리처럼 단타 여기 딱 잡고 여기 깨지면 칼 손절한 사람만 들어가 해 가지고 바로 그냥 뭐 6,7% 먹어내는 이런 단타를 할 줄 아는 사람 말고는 들어가면 안 되기도 하고 그죠 예전에 질문하셨고 한참 들고 와 보겠다 했는데 갔는지 한번 볼게요 별로 다 했습니다 앙 못가죠 여기 샀거든요 여기 그 분 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마트하고 다른 거 뭐였어요 빠진다 아닙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안 던졌을걸요 안 던졌을걸요 그동안에 기회비용 기회비용 두 달 동안에 우리는 30%짜리 막 먹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30% 팔아먹고 막 하는데 그죠 그동안 묶여있는 기회비용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안 올라가고 그냥 땅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처럼 20년 지났는데 땅굴 파는 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하도 방송 많이 해 가지고 뭔지 아실 겁니다 SK텔레콤으로 2000년대 샀으면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보실래요 보실래요 50만원 보이십니까 반토막 20년 동안에 1억 꼽아놨으면 이 1억이 그죠 서울에 적당한데 그냥 아파트 하나 그냥 해놨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대출 좀 안고 10억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볍게 봐도 20억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5천만원 이런게 아니라 19억 5천원 이런거 똑같은 기회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량주라고 그냥 춘장기 해버리지 물려서 노 우량주라도 이게 상승초입 해야 되는 겁니다 셀티련 연계시켜 볼까요 여기 꼭대기에서 물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홍님은 여기 밑에서 샀는거 같은데 그죠 팔기는 나중에 어디서 팔으라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다 놓쳐서도 안되는거에요 자 우리 똑똑한 여러분들이 안 똑똑해서 그거 놓칠거 같아요 닥터케이 대표선수 회계사도 여기 밑에서 사서 회계사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놓치고 닥터케이하고 인연된겁니다 와 미치겠다 HLB도 그래요 HLB도 그죠 근데 이제 닥터케이 만나가지고 이제 뭐 날개를 달았습니다만 결혼생활 재밌게 하는건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시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깐요 경험은 부족한건 맞아요 그 사람이 이론은 빠삭할지 몰라도 실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죠 이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되니깐요 그죠 홍님도 이거 다 놓쳤죠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놓칠거야 그죠 이제는 안 놓쳐 왜 그렇게 열심히 닥터케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놓치면 눈에 다 보일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에드님하고 홍님하고 눈에 칠팔십프로 눈에 보이는거 같구요 일단 차트 보는거에요 시리님도 예전보다 엄청 지금 많이 늘었어요 야 그죠 저는 유니크 샀다는 소리도 듣고 진짜 깜짝 놀랬어요 야 과감해지고 많이 늘었어요 뭐 칭찬할 점도 있고 별로 안하고 싶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칭찬해야 될 점은 강하게 간 놈 늘려준걸 들어갔다는건 별로 칭찬을 안하고 싶은데 총각권에 밑에 지지권 있잖아요 이거 한번 사보지 이거 들어간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5% 먹는거 아닙니까 끊었다 했는데 끊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타 그렇게 하는거야 시리님 그죠 들고 있었으면 다 퇴해냈어 어저께 단타의 맛을 제대로 느꼈죠 다 던져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던졌다고 혼났잖아 먹고 있는데도 그쵸 여기 위꼬리에 이렇게 달고 가면 끊어 나가야돼 끊어 나가 완전 초단타꾼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나중에 단타가 눈에 다 들어올겁니다 그렇다고 안 들고 갑니까 들고 가는건 8일 9일 들고 가요 그러니까 뭐다 단타도 할 줄 알고 중장기 끌고 가는 것도 되고 중장기 끌고 갈 종목 중에 우상량 되고 있으면 사고팔고 사고팔고 3일 4일 코스가 대체적으로 닥터케이가 주로 하는 매매가 3 4일 코스에요 왜 대형우량 중 한 번 오르면 3 4일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 받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 먹어요 10% 한 번 딱 먹으면 무조건 먹는다는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통계가 그래요 제가 내보면 우리 지금 원조 멤버들은 이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쵸 꾸준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그쵸 닥터케이 요새 10승 6패한거 보셨죠 저도 많이 더 좋아졌어요 정말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니깐요 사자성어가 있던데 까먹었어요 뭔가 하면요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도 는다 자신도 공부가 된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우리 그 엑스원 전문가 차토와가하고 만났을 때 나도 많이 는거 같다 예전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자성어를 이야기해 줬는데 까먹었습니다 무슨 학자도 들어가고 이릅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재수없게 이야기하면 시급 백만원의 남자가 됐습니다 시급 백만원의 남자 그냥 한시간 하면 백만원은 벌어요 그냥 이럴 때도 있습니다 좀 재수없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아침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수없는 절망도 해봤고요 수없는 후회도 해봤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힘든 경우를 경험해내고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이제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까지 갈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반드시 발전할 겁니다 교학상장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여튼 학자도 들어가고 그거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교학자도 들어가고 학자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학자들 이렇게 이런만 해가 사업하라 뭐 이야기만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지는 뭐 말로만 하니까 쉽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 드리거든요 보여 드리거든요 그러면 와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네 하면서 제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살나고 하면 점수 깎이겠죠 어 뭐 유료 한번 해볼까 했다가 아휴 말뿐이네 지매매할 땐 박살나네 이러면 저한테 손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한 부분들 이해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어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품복매매 하는 거니까 그거 안 보시던데 그거를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해요 그거 절대 안 봐요 밖에 얼마 벌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지 아이고 뭐 벌었다고 이러고 안 들어 놓은 건지 조회가 20배 30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완전 단타의 교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공짜에요 공짜 그죠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음 알겠습니다 외워놓겠습니다 교학사에서 상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휴대폰으로 안 보인다 휴대폰 왜 안 보이죠 저는 보이던데 레이아님 휴대폰으로 안 보여요 제가 모니터 하거든요 휴대폰 보이던데 눈 꼬나본다 너무 작아서 휴대폰이 너무 작아서요 휴대폰이 너무 작아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잘 보이던데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보는데 그게 안 보이지 않던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구요 그래서 이 화면을 열고 하는 거잖아요 이 화면 뭐 숫자야 뭐 그렇다 칩시다 숫자도 잘 보이던데 눈이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 숫자 그냥 패스하시구요 숫자야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거 대충 눈치만 채시면 될 거고 여기 있죠 아 여기서 이제 이격이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하면서 뭐 여기서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정도 보이잖아요 그런 포인트 정도만 참고하십시오 저도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경 벗고 눈 가까이 가 보긴 봅니다만 나중에 방송에 있는 거 다시 돌려보고 할 때 그렇게 봅니다만 자 그렇다면 어차피 또 직장 다니시는데 밤늦게 방송도 더 듣고 뭐 이렇게 주무시기가 부담이 되신다면 아침에 제가 밤에 올릴 수 있는데 알람 올리게 해 놓은 분들이 자다가 깨거든요 그래서 안 올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7시 정도에 올려도 출근하시고 하면 그 보기가 힘들잖아 그죠 틈틈이 한번씩 보십시오 틈틈이 그래서 유니클을 와 여기서 종가매매해서 여기서 팔아내는 거 보고 시리님 되게 놀랬어요 다 노안이라서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지금 완전 우리 유료방 진짜 가외수업하네 그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우리 열심히 열공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세명이 있든 네명이 있든 지금 열세분 보고 계신데 그죠 상관없습니다 에스켓텔레콤 에스켓텔레콤 좀 지지부진해요 끊고 놨습니다 다른 데 들어갔으니까 다른 게 더 날라가면 상관없어요 다시 올라타면 늘려주고 하면 나중에 좀 탄력이 생긴다 싶으면 들어갈랍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거든요 5g 가 각광을 받기보다는 기지국이라든지 아직까지 잘 안터진다는 그런 불평도 있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나가는 시점이니까 이번 분기는 뭐 특별히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서는 거 보고 한번 시도를 해 본 거고요 한 1% 손절했습니까 끊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별로 빠진 거 없는데 딴 거 잘 갈롱한테 실어 넣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일단 당분간 패스하고요 유플러스도 별로입니다 이제 하웨이 제재 푼 다음에 이게 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갈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KT 벨러고요 우리 건물 위에 KT 기지국 있거든요 전화 왔습니다 공문 보내주면서 임대료 좀 깎아 주십시오 사장님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요 하하하하 깎아주기 뭘 깎아줘요 그죠 깎아 달라고 요구하시려면 기지국 철거해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딱 그럽니다 하하하 밀당을 아는 남자입니다 떠들 갔는데 돈 더 들거든요 하하하 원료 안 받는 거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임대료 내려가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자 건물 옥상에 이 3개 회사 기지국 다 있어요 신세계 신세계 좀 추춤하구요 자 최근에 호텔신라 그러니까 신라면세점 고위임원 예전 임원이 밀수했던 정황이 있어가지고 면세점 지금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호텔신라하고 좀 별로예요 LG생활건강도 좀 별로고 이것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좀 강하고 뭐 이런 부분하고 좀 관계 있을 겁니다 그죠 따위공이랍니까 보따리 장사들 한테도 조금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장품이 급 안 좋아졌습니다 이야기를 안하잖아 최근에 그죠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죠 LG생활건강 정도 끊어먹고 난 다음에 아모레퍼스피크를 이야기를 안했는지가 엄청 됐어요 왜 꼬꾸라지고 있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죠 안해요 안해 이마트 이야기 안했는지는 한 1년도 넘어 1년 돼간 것 같습니다 언제 이후로 여기 이후로 이야기 안합니다 여기서 4986잠을 했어요 이야기를 안합니다 왜 밑으로 꼬꾸라진거는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음 자 간단한 팁 하나만 말씀드릴게 아 출신이 너무 어렵다 하시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뭐 아니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 내려가고 있죠 더 간단하게 위에 이런 선이 있는지 없는지 위에 선이 있으면 안해 딱 생각하십시오 쉽죠 그런데 오른쪽 올라가는 거를 하는데 아까 중복된 내용입니다 밑에 위에 선 없어요 오른쪽 올라가는 거 맞아요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언제 한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붙었을 때만 이렇게 이격이 크면 하면 안 돼요 조정받으면 잘못 공짜로 홍콩 가요 공짜로 그리고 이게 팁 1입니다 닥터 K가 제시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뭐 오른쪽 올라가는 거 자 여러분들 메모하십시오 오른쪽 올라가는 거 그죠 오늘 이거만 봐도 돼요 나중에 보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죠 지금 어렵지도 않아 오른쪽 올라가는 거 그죠 1번 2번 오른쪽 올라가는 거 하면 위에 이평선이 없어요 이평선 위에 없는 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3번 여기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이평선 밑에 다 있는데 여기 꼭대기 말고 요렇게 이평선하고 딱 붙었을 때 하라 이거만 해도 안 깨져요 잘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주식투자 5개명 하시면 돼요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그죠 수익은 잘 챙겨내고 무너지면 챙겨내야 돼요 만약에 가지 계신 분 있으면 손절은 과감하게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 그리고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이거만 딱 결합하면요 깨질 일 잘 없어요 깨질 때 아까 들어갔죠 손절은 미련 없이 수익은 잘 챙기고 수익 잘 못 챙겼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 다시 상기시켜 드릴까 이거 왜 못 챙겼어 이거 그죠 셀트리언 잘 들어갔었잖아 홍님 다른 사람 모르겠고 그죠 홍님 신나게 잘 들어갔어 여기서 왜 못 던져요 이제나 던지겠지 그죠 기본기가 탄탄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매수 매도에 이제는 안 그럴 거야 해배도 안 그럴 겁니다 그죠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걸 위반 위배인 거예요 위배 수식을 몰랐다 그죠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당분간은 되게 나쁘기 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죠 그죠 뭐다 시장으로 넘어 가는데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따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1년째입니다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그죠 서울에서 직장생활 좀 하다가 가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죠 그죠 이 경기나 이런 것은 사이클을 가지고 순환 순환 순환을 하는데 그죠 제가 주식을 맨 처음에 한 게 2019년 아니 아니 1997년이거든요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상량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예금을 해놨다 칩시다 뭡니까 1억이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다면 20년 동안에 1억 아닐 겁니다 적어도 9000만 8000만 밖에 더 되겠어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는데 눈에 보이는 1억이 1억이 아니죠 그죠 심하면 그거 더 하죠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그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만 3개 4개는 해야 되니까 조선주 정도만 했다 칩시다 통신주 하고 이렇게 한 4개 구르면서 적절히 잘 대응을 했다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이었네 300 그죠 300인데 지금 2000 넘었어 2000 넘었어 그죠 7배 가까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7배면 주식은 몇 배 올랐겠습니까 20배는 적어도 넘게 올랐을 겁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사라고 그래 노래 불러도 안 사요 안 사 그죠 아 옛날에 16만원 할 때 사놓을 거 지금 얼마입니까 200만원대 아닙니까 거의 그죠 16만원 200만원 되어서 몇 배입니까 10배 넘었지 않습니까 10배만 넘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저는 아 우리가 고령화 사이에 그죠 예 장미님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맨날 들어오시죠 열정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죠 저는 아 한번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제법 오래 들고 갑니다 그래서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죠 자 위에 채팅 잠깐만 딱 읽어보구요 그래서 지금 아 상당히 회사 좋아진다 소리 한번도 못들어봤죠 그죠 IMF 이후로 그죠 자 당연히 이 방송은 안 보겠지만 저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끄러우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날라 그 정도로까지 날라올 줄 몰랐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피할라고 모면하려고 헹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남의 무료 채팅방에 그죠 다른 사람 공개 강렬에 무료라 하니까 가라 하면 그게 제 정신입니까 정신이 나간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음 마지막 불씨를 한번 지펴볼까 고민하고 있다 그냥 원래 생각대로 그만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만하는겁니다 됐구요 야 오늘도 방송하다보니까 한시간째 지금 스트레이트로 달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시리님은 계셨는데 서울에서 강연했습니다 그죠 신도림역입니까 어딘가 거기서 했는데 원래 3시간짜리입니다 그래 1시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1시간마다 쉴려고 했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1시간 하고 쉬어야 되는 타임으로 착각했습니다 알고보니까 2시간은 스트레이트로 한거에요 그정도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간 가는줄 모릅니다 뭐 뜸 들이고 이런거 없어요 그냥 그죠 그만큼 열정적인데 같이 하시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1시간 쉬고 좀 더 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에요 어 11시까지 인데요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을 잘못 본 겁니다 제가 야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엄청 배고팠 안그래도 앞에 있는 JJ가 줄이를 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와 이 자식이 1시간도 못 참고 줄이를 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앞에 앉아가지고 죽을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그죠 소식 소식적 그죠 학창시절에도 2시간짜리 영광하면 진짜 줄이가 틀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하 아휴 그런 기억들이 살아나고 해서 마음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고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부하러 들어오고 하다보면 또 연기연기 되는 거죠 공부하러 안 들어오고 뭐 본인들도 알아서 자고 인연을 끊겠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자 오늘 또 재밌게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보니까 아 상당히 또 시간 길어지고 있는데 자 마무리 빨리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 주말 좀 보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국 쪽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화장품 쪽 이런 부분들 지금 조금 시원찮다 혹편 하루만원 벌기 이만원 벌기 음 장미님은 주부세요? 주부세요? 한번 본인 상황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호구조사하려는게 아니라 정을 가지고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 무료방 77명까지 갔었는데 이름 전부 다 외워요? 부인 이름도 외워요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죠? 제이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한거에요 제가 매일 찾아가지고 이름 다시 외우고 했습니다 그죠?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따 대고 그죠? 전 전 그런 남자에요 돈 또 안올랐어요 저 그죠? 2년 반 동안 공짜로 하는 돈 또 그런 놈도 있어요 한두 달 하다가 회원 안 들어오고 아니 유료 전환하지 저 그런 놈 아닙니다 그러나 유료방은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바로바로 같이 주고받고 시그널 제시 받을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도 저처럼 안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한 번 방송할 때 한 번 두 번 말하면 거의 그게 끝 아닙니까? 그죠? 최근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타임이 시장이 괜찮아지는 타임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힘들었는데 돈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 유통 그 다음에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 좋아질려다 말고 있다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판단 누가 받는다? IT 전기전자가 쭉쭉쭉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청 상위에 포진하고 있어요 IT 전기전자가 아까 같은 이야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반등 주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강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이 갑니다 여기에 워낙 덩치 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안 가고 우리나라 안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간다 그죠? 비근한 예로 바이오주가 못 가면 코스닥이 못 가요 그거하고 같아요 그거하고 그죠? 왜? 바이오가 30% 시총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박살나면서 바이오가 박살나면서 코스닥이 조금 너무 많이 빠져 보이는 왜곡되어 있는 게 있다 나머지 보면 괜찮은 권역들은 그만그만하게 버티내고 있는 거 있어요 오히려 공기청정 이런 거 날아가고요 배기물 이런 거 좋았고요 이걸 다 보고 있으면서 발빠르게 다다닥 접근한다고요 남북경력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그죠?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오늘 빅뉴스를 기대합니다 그죠? 내일 아침 닥터케이가 광분한 모습을 한번 보기를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난리납니다 진짜 왜냐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노이의 아픔이 있거든요 하노이 아픔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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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고 이겨내고 이까지 오는 여러분들께 정말 믿어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뭘로? 수익으로 뭐 대박 이런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그죠? 방법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저를 믿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당연합니다만 냉정하게 다들 돌아설 때 그죠? 여러분들은 믿어주시니까 그죠? 그리고 시장이 받쳐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날라 댕기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에 소속 안 된 바이오 사업 회사 포함하면 30% 일단 저는 이제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거 조사 잘 안해요 뉴스에서 이야기해주면 아 그런갑다 이렇게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쨌든 중요한건 비중이 크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제약바이오는 에드님이 박사에요 박사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되어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할 겁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철강좋다고 이야기한 적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철강 별로입니다 한 번을 올라갑니까? 안좋아요 어팡이 중국하고도 너무 규제라든지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철강 별로 안좋은 섹터를 봅니다 야 에드님이 진짜 10년 감수했어요 그쵸? 제가 걱정했어요 왜냐면 HLB 특히 좋아하는 회사 아닙니까? 혹시 들어가 있을까봐 그리고 수업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쵸? 이틀만에 60% 까지는 겁니다 이야 근데 다행히 잘 그 전날 팔고 나와가지고 다행입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고려에는 괜찮게 보고 있구요 태양광 한화캐비칼이 슬슬슬 돌아서거든요 관심은 좀 있거든 요 일단 관심정도는 가져 봅시다 여기 올려놓고 그냥 크게 별로 안 내킵니다 그러니깐요 이거 뭐 불에 좋습니까? 뭐 불에 좋습니까? 여전히 말라 들어갑니까? 그쵸? 요거 딱 볼게요 하락추세에다가 등락 많이 연락이 심하고 이런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깐 우상향하는거 하셔라 오늘 오토케미칼은 별로구요 LG화학도 아직 좀 멀었구요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많이 멀었구요 SOL도 별로고 네이버 완전 별로고 네이버는 중국에서 차단됐습니다 중국의 이제 유튜브 유튜브는 차단되고 안 되는거 아실거고 네이버도 차단했습니다 카카오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카카오 눌리면 집어넣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제 조금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되거든요 뭐가 그래 될 수 있다? 휠 라 코리아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한번 자꾸 깨고 나면 여기를 자꾸 깨면 안 돼요 이제 반등할 때 못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깨면 안 돼요 여기 위로 자꾸 지지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깨졌죠? 휠 라 코리아가 좋다 좋다 해도 이제 이게 자꾸 깨잖아요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추세가 끝날 이제 상승 추세 강한 상승 추세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형 비슷하게 보십시오 힘이 응축이 안되고 이렇게 확장 되잖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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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밑에 깨면 내려가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아이고 자세히도 설명해준다 그죠?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팁이에요 누가 이렇게 아낌하고 싶습니까? 그죠? KTNG 별로입니다 농심도 별로에요 어떻게 별로고 음식률 오리언 이제 뭐 돌파해낼지 몰라도 이거 뭐 그렇습니다 우성향한거 아십시오 KB금융도 뭐 그만 그만 그죠? 역시 은행주는 별거 없어요 그죠? 여기 좋아보여서 한번 해보려 했는데 그죠? 결국 뭐 우리 에두님만 들어가 간단하게 먹고 나온거 같은데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금리인하까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별로 은행주 비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와 증권주는 지금 날라가요 그죠? 금리인증권 좀 시원찮아요 제3인터넷뱅킹 나가리 나가리 소식 때문에 조금 기대감 죽었겠죠 닥터게임 B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밌잖아요 너무 젠틀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금융지주가 그 나가리 된 반사이익이 있다 왜? 카카오뱅크 아 주주거든요 대주주일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 경쟁자들 못두르게 하네 땡큐 하면서 가는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또 증권 계통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정부에서 좀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런 소식도 있으니까 카카오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블록체인 쪽으로도 업체 인수 했다 라고 들었는데 뉴스를 찾아봐도 잘 안나와요 삼성아재 DB손해보험 별로 안좋습니다 보험사들끼리 보상범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는 출혈경쟁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별로 안좋습니다 삼성생명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안좋아요 뭐 좋아보입니까 그냥 꼬꾸래집니다 안좋아요 와 웅진코웨이는 코웨이입니까 그거 사고 팔고 그것 때문에 좀 이슈 있는 것 같아요 흠 휘를 올라갔을때 여기 샀다는 사람 어떻게 되는겁니까 와 몇프로 빠지는가 한번 볼게요 13% 갔거든요 10%때 샀다 칩시다 3% 올라갔다고 좋다 했는데 푹 빠져 안 땐지면 끝장나는거에요 그죠 몇프로 빠졌습니까 7% 빠졌어 사자마자 17% 빠지는 겁니다 그죠 캬 그래서 손절 칼같이 안하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특히 꼭다리 이런데 따라가면 안되는거에요 제1기획은 그냥 끝내주고 잘가네 한전은 뭐 그죠 요금 깎아주네 마네 그 이야기 이슈 있던데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제약주들도 별거 없다 자 오늘도 방송 아 한시간 넘게 스트레이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는거 같으니까 마무리 할텐데요 자 그래도 마음 저리는 주말보다는 비교적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g20에서 미국 중국 간에 아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약간 견제를 하는 듯 합니다만 계속 협상 이어나가겠다라고 잘 봉합하면서 화웨이 제재도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상황이고 시장이 어느정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별적인 호재는 어 방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한번 만나자 딱 이렇게 됐는데 오늘 혹시 오후에 만나게 되면서 포토타임 한 가진다면 남북경협 한번 강하게 상승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죠 2분 정도 밖에 못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나도 2분밖에 못 만나겠지만 그러면 만날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겁니다 서로 어느정도 지금 연락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나서 어우 그죠 반갑다 하면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간에 딱 서고 양쪽 손 딱 같이 잡고 막 이런 상황 아니면 세명이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딱 뭐 약간 그죠 와 손을 모은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하고 북한의 제재 우리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구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돈 많이 됐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좀 봐 주십시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하루 2천원 밖에 못 벌어요 그죠 추천 방송 주식사양처부 탈출 핵심 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면 해보시죠 전 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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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